안녕. 연사자닉과 친구들입니다. 오늘은 체스를 해보겠습니다. 체스. 제가 체스를 엄청 잘해요. 그러면 1단계로 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1단계. 플레이. 1단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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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단계. 3단계. 오 잘하네. 컴퓨터도 잘하네. 직감이잖아. 아니 왜 이렇게 못해? 왜 이렇게 못해? 그냥 내가 이겨주지. 음. 안 돼요. 오. 그러면. 와. 체스. 재미있구만. 오. 그러면. 어른. 오. 그리. 오. 오. 어? 이거 못봤다. 이거 못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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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울 스피스. 무슨 거 같은데요. 저거 이것도 practiced 치겠습니다. 저거 더 많이 먹으세요. 점터 오케이 게임 스타트 네 지금 . . . . . . . . . 아 어 아 아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으 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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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재밌네요 뭐하지 뭐하지 안해봐라 아 앗 앗 앗 앗 앗 앗 앗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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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